내 실수로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진짜 무조건 만회해야 된다, 그냥. 슛! 완전 각성했죠. 이거 무조건 막는다, 이거 지면 떨어진다. 이거는 넣어야 되겠다. 갑니다! 에바! 이게 분위기 싸움이거든요. 이거 무서워하면 안 됐댔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모르겠다. 뭐 이게 무슨 날벼락 뛰는 날벼락이 있냐고. 날벼락 뛰는 날벼락이 있냐고. 우리 선수 한 명 진짜 홀절돼서, 부상돼서 나갔어. 홀절이라고. 또다시 긴급 수유를 한 명 했죠, 우리가. 슈퍼리그 챔피언대 챌린지 리그 챔피언. 챔피언끼리의 대결입니다. 시즌1 득점왕이었던 명소연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됐어요. 명소연이라는 존재감을 보여 놓고 가겠습니다. 잡으세요, 잡으세요! 이게 바로 명소연 선수의 득점 본능이죠. 미니 황소. 오, 황희정.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오, 황희정. 황희정이 눈치채고 끊어냈고요. 황희정처럼 뚝, 뚝 말라네요, 그냥. 희정, 희정. 희정, 희정. 황희정, 황희정. 어렵게 올라온 만큼 1등 할 수 있도록. 가, 가, 가. 고경아. 김보경, 박본만 열렸습니다. 달려갑니다. 김보경, 김보경,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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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김보경. 박걸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들어가, 들어가. 김보경 올렸어요. 재미나. 와.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rea. 40amel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